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조커입니다. 우리 2차전지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노려볼 만한 2차전지 대장주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우리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죠. 트럼프를 기소했었던 특검이 있습니다. 이 특검이 얼마나 벌벌벌 했냐면 자진해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이나 이런 거 챙겨가는 게 더 낫겠죠. 잘리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특검이 자진 사임을 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가 얼마나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강력한 존재인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한다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트럼프가 밀어주는 산업이 정말 강력하게 부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쫓겨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해피한 웃음도 짓고 있죠. CI 국장으로 존 렉클리프라는 이런 사람이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정권 교체가 시작됐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최고 인생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의 대표이면서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 쪽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먹힌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정부 효율부라는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요. 정부 효율부죠. 결국은 전력 산업이라든지 친환경 관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로 일론 머스크가 발탁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의 대표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가장 어떤 걸 먼저 하겠습니까. 본인이 만드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정책을 같이 트럼프와 함께 펼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테슬라와 전기차에 연껴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수많은 나름들 중에 우리나라가 딱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일론 머스크랑 손잡은 기업이 바로 LG 앤솔이죠. 머스크의 긴급하게 SOS를 받고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스페이스X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테슬라, 이 전기차 쪽에서도 배터리 공급이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2차전지가 기술력이 있다고 전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준 셈이죠. 지금 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이 LG 앤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2차전지가 앞으로 전기차에 웬만한 모든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론이 난리가 났죠. 머스크와 손잡고 이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한 LG 앤솔만이 이게 호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앤솔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4695 배터리거든요.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선택을 한 거고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LG 앤솔이 뭐 이뻐서 준 게 아니라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배터리를 만드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2차전지를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LG 앤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G 앤솔은요. 이 첫 발걸음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LG 앤솔한테 지금은 공급을 받고 있지만 공급을 받을 때요.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 수요가 받으려고 하면 경쟁을 붙여가지고 여러 기업들한테 나눠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트럼프와 우리 일론 머스크 얘네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G 앤솔한테는 지금 호재가 딱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호재로 충분하게 작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 초창기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바로 하반기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처음에 트럼프가 딱 당선된 이후에는 쇼크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머스크 테마로 2차전지가 엮여버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은 배터리 1위 기업이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기업입니다. 하필 중국이죠. 미국은 정말 중국을 싫어하는데 트럼프는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머스크가 CATL로 들어가던 이 배터리가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대한민국한테 공급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첫 발이 바로 LG 에너지 앤솔이었던 거고 LG 앤솔이 최근에 또 뚫은 기업이 하나 있죠. LG 앤솔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을 뚫었습니다. 리비안은 보통 SUV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에는 보통 배터리가 2개 이상 들어갑니다. SUV 차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차를 힘있게 끌고 걸려가면 배터리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 속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소형차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G 앤솔이 이 배터리를 공급을 하면서 잭팟이 터진 거죠. 그러면 LG 앤솔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2차전지와 배터리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요. 하반기에 또 한 번 이 엄청난 수백조의 물량을 수주를 받을 기대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이랑 리비안 쪽에서요. 이 합작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58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 큰 규모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LG 앤솔이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뉴스와 기사나 이런 게 뜰 때 언제 뜨겠습니까? 하반기죠. 여기에 테슬라와 공급 계약까지 겹쳐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크게 반등을 이뤄줄 수 있는 재료로 될 겁니다. 이러한 2차전지에 엄청 호재성이 있고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주가가 아직도 내려가고 있죠. 이거 왜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 얘네가 하방에 베팅으로 큰 자금으로 하방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누가 봐도 재료가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공매도를 치면 미친놈이죠. 그랬더니 얘네가 공매도를 끝내고 지금부터 조용하게 매집을 하면서 쇼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쇼커버링이 뭡니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매수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매도를 하는데 이 공매도라는 건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다음에 하는 겁니다. 똑같이 돈 버는 구조는 똑같아요. 어디다가 매도를 해야지 돈을 벌죠. 고점에다가 매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해야죠.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돈을 벌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웬만한 2차전지 기업들 주가차트 똑같거든요. 얘네가 공매도를 저 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큰 수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아주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를 기다리면서 하반기에 이 재료들이 나올 거를 기다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뺏으면서까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매집이 끝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주겠죠. 지금 보이는 차트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에코프로 차트도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차트도 보시면 주가가 그대로 많이 내려왔죠. 추세전환 없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요. 이 매집봉들이 생기면서 상단에 있던 악성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요. 이 하락으로 내려오던 추세선이 점점점 평이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이제 없죠.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게 되면요.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재료죠. 재료가 나와줄 수 있다면은 주가가 점프가 나오겠죠. 보통 세력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세력들이 가장 많이 해먹었던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한테서 세력들이 많이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11월 14일날 아침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압니다. 제가 뽑아온 종목이 일단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테마성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얘는 세력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1월 14일날 이때 마지막으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최근에 주가가 에코프로랑 비슷하죠. 매집봉을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여러 번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단에 있던 악성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내려왔고 추세 전환 없이 그대로 내려왔죠. 그런데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평이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을 만들어줬다가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점프를 한번 해준 거죠. 주가가 한번 점프를 해줬는데 11월 14일날에 마지막으로 아침에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강력하게 갭상승이 한번 나온 시점에서 정거래일처럼 장대, 은봉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이게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보통 세력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1월 14일날 보시면 압니다. 11월 14일날 범양건영이라는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갭으로 뜬 상태에서 장대, 은봉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세력 종목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노브랜드는 애초에 대주주가 IPO 당시부터 엑시트할 목적으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오버행 물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이해지면서 박스껀 만들어졌고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만 딱 나와줄 수 있다고 하면 11월 14일날 동일하게 반등 크게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돌아와서 에코프로 결국은 하반기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와줄 겁니다. 그 일정들과 내부 자료 제가 지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내부 자료 같이 보내드릴 건데 파일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늦게 드리는 분들한테는요. 이번에 LG 앤솔에서 파트너스데이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LG 앤솔 파트너사 기업들 중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딱 한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긴급하게 이 종목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저한테 내부 자료 같이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LG 앤솔의 파트너사로 있는 종목 부각되는 딱 한 종목 제가 같이 적정 주가와 함께 드릴 겁니다. 숫자 7이라고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 자료와 함께 이전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사실 전기였죠. 자료를 제가 IPO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배전미 특수변압기 업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크로 시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투자 포인트가 제가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이 매출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졌거든요. 그것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가장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IPO 당시에 최대주주 지분이 59%이기 때문에 아직 엑시트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최대주주가 상장을 하면서도 엑시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산일정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차트 보이십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이쯤 말씀드렸죠. 상장을 하고 오버행 물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빵바닥을 꽂혔을 때 웬만한 매도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55%가 상승이 나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이런 방위산업들 얘네 기업들이 주가에 변동성을 줬는데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볼만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보시면 10월 22일에 제가 코콤이라는 종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16%가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재부각됐다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섹터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됐습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잠깐 볼게요. 20% 급상승이 나와줬었죠. 21%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 제가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트럼프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인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까지 내부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2월 이 사이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 구조입니다.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요. 자금을 더 끌고 와요. 원금만 찾자는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잃어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주 위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구독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복리. 복리가 뭡니까?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을 봤으면요. 그 수익금을 빼지 말고 그대로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200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이 800을 만들 겁니다. 바로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8배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 텀을 조금 두고 100으로 딱 2배 그리고 200을 만들면은 또 2배 그리고 400을 만들면 2배 그리고 점점점점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한 번 1억을 목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고 운영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주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겁니다. 작전주를 역이용해서 종가 베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종가 베팅하는 방식은 내일 아침 단기 스윙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상기적으로 나는 조금 매일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가 베팅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가 딱 내일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력들이 딱 들어온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 위즈웍 스튜디오 얘네 세력들 종목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 은봉으로 뺄 겁니다.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오픈해 드렸죠. 자 11월 6일 날에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들이 입성한 종목이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떠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자 그리고 위즈웍도 볼까요? 위즈웍. 자 위즈웍도 똑같습니다. 갭으로 띄워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갭을 띄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갭 상승을 어차피 한 번은 띄우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면 되는 겁니다. 종가 배팅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가 배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매집주입니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보통 이렇게 세 번 아니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자 매집주 형태로 저점 눌림목 구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 자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점 부근마다 눌림목 부근마다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조금 먹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주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YY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컨셉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아직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 노바렉스 분기 실적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까지는 주가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2분기 딱 올라가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도표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없다가 실적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주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3%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0월 22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냐? 12%가 바로 올라가졌죠. 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DGP와 태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6% 상승이 나와줬고요. DG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갚죠. 이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장중에 올라가는 거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종목이 있죠. 10월 7일날부터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리가켄바이오 ADC 항암치료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자료 제공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0월 8일날도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고 모곤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됐었어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2600억 정도 더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계속적으로 모곤 스탠리 지수 구축이 들어간 상태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일날까지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월 7일날부터 말씀드렸죠. 26%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잡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타점이란 게 있습니다. 타점 중요한 거는요.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적정 주가에서 사야지만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잡으면 결국은 돈을 못 법니다. 실리콘트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할 때 좋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요러한 자료들을 해드렸죠. 한국 전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보다 실리콘트의 분기 매출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리콘트도 5%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바로 나와줬죠. 그런데 실리콘트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좋은 종목이에요. 물론 이거 잡지 마세요.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실시간 정보 받으면서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7979-4743번으로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받냐? 계속 여쭤보시는데 제 영상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조코의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바로 핸드폰에서 안 뜨시면 여기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길 누르시면 아마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있죠? 옆에 위에 이거 다운로드 누르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텔레그램방 어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회원가입은 얼마 안 걸려요? 10초면 될 겁니다. 텔레그램방 어플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하셔서 내부자료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입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봐도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못잡고 있다, 현금이 부족해서 못잡고 있다 하시는 주진님들은 저한테 보유종목이랑 평당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고 있어봐야 더 떨어질 종목이 있고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현금 확보해서 우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금융투자 전문인력 제가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사짜들이 땅을 쳐요. 원래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전이죠, 지금은. 기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많죠. 이런 정보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개인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주진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건강한 우리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